오늘은 재미있는 과학자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1900년에 출생해서 1958년까지 오스트리아 천재물리학자 파울리라고 있습니다 파울리 징커서, 파울리 효과 이런 이름도 있고요 이분은 양자역학적 원리인 파울리 베타원리를 발견해가 194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런 천재물리학자인데 이분에게 특이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과학실험을 한다고 실험장비에 손만 살짝 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지고 망가져버리고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파울리 근처에 가기도 겁내하죠 손만 대는데 그리고 파울리가 이랬다고 그래요 실험실이 있잖아요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실험실이 양쪽에서 팡팡 터지고 막 깨지고 이랬대요 그래서 별명이 파괴의 신이라고 붙었어요 과학자들이 다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런지 모르죠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이제 파울리를 골리려고 물 양동이를 이제 저기 문 위에 설치해 나가 문을 열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데 파울리가 문을 열는데 안 떨어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왜 그런지 아직 모르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게 왜 2차 대전 때 미국이 핵폭탄 만들 때 그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 있잖아요 당연히 파울리 같은 천재 과학자 이게 포함시켜야 된다 뺐대요 겁나서 파울리가 하다가 핵이 터지면 절단하니까 실제 그 과학자의 겁이 나서 다 뺐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계의 미스테리 과학자로 남아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빙의가 됐을 때 나타나는 정연적인 형상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 영혼이 빙의를 해가 있을 때 그 영혼의 그 강한 파동이 이 온몸을 통해서 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파동을 받아가지고 기기들이 이제 깨지고 부서지는 거거든 근데 파울리 자신은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이 포모는 이렇게 내가 손만 대면 고장난다 뭐 기계가 고장난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빙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귀신이 몸을 통해서 파동을 내뿜으면서 이 영파동부터 전자기 파동까지 이 영혼의 힘이 강력할수록 어마어마한 세기의 파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파울리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안타깝게 이런 경우는 그런 현상을 겪다가 당사자가 결국은 사고나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갑자기 생겨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영혼의 역량으로 파울리 역시 건강하다가 갑자기 체장암이 생겨나가지고 뜻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세상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파울리 이 양반이 그런 강력한 영혼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 이거를 아시고 그 영혼이 이제 파울리가 죽고 나서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강력한 영체가 덮어쓰고 있었다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영혼을 인정 안 하면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근데 알면은 미스테리 하나도 아니야 우리가 이게 귀신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은데 귀신이 몸에 들어가가 힘을 섬어 장정 몇이 달라붙어도 못 이기는 거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강한 파동을 내뿜고 근육의 힘까지 그렇게 강해져요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 서양의 과학자들이 영혼 차원을 모르니까 뭐 이게 무슨 미스테리가 돼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안타깝게 이 양반이 그 강력한 영혼에 의해서 결국은 불의의 그런 갑작스러운 암으로 희생이 됐다 파울리가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었으면 분명히 벗어나가 오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수환 종사님하고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손만 대면 뭐 잘 깨지더라고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